너 출장이야? 오늘 고기 먹는 날이 있는데 나중에 먹자 한 달에 한 번인데 고기 먹는 날? 고기 사실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럼 무슨 날인데 나 배라니 아니 받고 싶었어? 그런데 안 생기더라고 또 날도 날 낳고 싶었는데 진짜 말을 하지?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?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랩랩이 느낌이야? 가는 날 메뉴 감사합니다.